중육면체의 근 넓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며칠부터 시켜야 됩니까. 이거 입체도 펼쳐서 전개도 하고 이렇게 며칠이 되어야 되잖아요. 중육면체의 근 넓이는 6면에 넓이 합인데 한 꼭지점에서 만난 3면에 넓이 합 곱하기 2 1번 2번 3개 만나는 것의 넓이 합 곱하기 2. 왜냐하면 각각 2개씩 있잖아. 전개도 보게 되면 이거 1번이 윗면 위쪽에 아래쪽에 2개씩 있잖아. 그죠. 1번 1번 2개가 있잖아. 1번 1번. 그 다음에 옆면도 보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이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내는게 3번이라니까. 3번 이렇게 했고 앞뒤. 앞뒤가 되죠. 앞뒤에. 이거 2번 2개씩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맞지. 됐죠. 그 다음에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옆면 쭉 다 닿으면 되죠. 뭐 보통 많이 써 있는 방식은 역시 이 방식이겠죠. 그죠. 6면에 넓이 합. 그러므로 이거 보통 여기서 많이 합니다. 고동보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요거. 이 넓이는 5하고 2가 2잖아.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2죠. 5 곱하기 2인데 이게 두 개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20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2 곱하기 3이잖아. 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6이 12 되죠. 12. 2. 그 다음에 위에 요거는 5하고 3이잖아. 5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서 30. 자 그래서 20 더하기 12 더하기 30. 20 더하기 12 더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62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오늘 훗날에 지금 연습하신거죠. 진육면체 그늘을 구하려면 나만의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가. 가가 지금 그 봅시다. 어느 쪽인지. 앞쪽인 앞쪽. 그죠. 앞쪽입니다. 앞쪽이고 뒤쪽. 앞쪽 뒤쪽 동그라미 한 번 치자. 이게 두 개. 6이고 12. 여기가 10이다. 그죠. 여기 10이고 여기가 6이네. 옆 라인. 옆 라인. 다라를 봤을때. 여기가 3이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가를 한 번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6이고 세로가 12. 넓이는 72가 되죠. 당연히 6하고 10이니까 72가 되죠. 다를 보게 되면 다음에 다는 다는 3이고 12 36 라도 3이고 10이고 36 마는 여기가 3이고 6이죠.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바 바는 3이고 6 6 6 6 6 3 6 6 6 6 6 6 자 6면에 넓이 합이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72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72 72 36 36 36 그럼 18 18 이 됩니다. 이거 144 다하기 72 다하기 36 36을 다하면 180 다하기 72는 252가 됩니다. 3번 한국지점에서 만나는 세면 넓이 합 요거는 72 36 18 이렇게 되는거지 그죠?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한꼭지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게 2개 요 2개 되어야 되겠다. 18 있기 때문에 90 이죠 90에서 36도 하면은 126 이죠.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252가 나와야 되죠. 4번 한밑면 마의 넓이 곱하기 2. 마의 넓이는 마의 넓이는 18 이었죠. 362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 자 옆면은 전부 다 요거 12 그죠? 12에 해당되고 이게 세로가 가로 이렇게 몇 개냐면 이거 6이고 이거 3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또 6이죠. 6 그 다음 3이잖아. 3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거 36 더하기 9 더하기 9. 9 더하기 9는 18 곱하기 12. 이거 뭐 어렵다. 별로 안좋아 이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라고도. 2816, 123, 1818, 112, 216. 36 더하기 216은 252. 252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넓이 곱하기 6만 하면 되죠. 6면 넓이가 4 곱하기 4 곱하기 6개 해도 되고. 1면에 넓이가 6개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4 곱하기 4 곱하기 6개 있다. 5번 25. 25가 몇 개 있다고? 25, 25, 3, 4, 5, 6개 되죠. 25과 6은 6, 5, 30. 150, 150 되죠. 6번. 한 면에 넓이. 1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1 모서리의 길이. 5 곱하기 5가 6. 이렇게 해서 150.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그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것이요. 고등학교라고 쓰니까 안냅니다. 의미 없는 전개도. 그죠? 초등학교라고 쓰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07. 정육면체의 한 면에 넓이는 7, 7, 49. 정육면체의 그 넓이는 정육면체의 한 면에 넓이의 6배입니다. 그러면 49 곱하기 6을 하면 되고. 6, 9, 14. 올라가고 6, 4, 24. 294. 1번.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그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뭐 하나의 국지점에서 이 세 개가 모일 거냐. 여기 여기 접는다 하면은. 이걸 뭐 민민으로 해야 되요. 민민으로 하고. 그러면 맞죠? 그럼 이 세 개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되요. 그냥 편리하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모여. 이게 편리하겠죠? 그럼 여기가 6이고. 됐죠? 그럼 이거 먼저 1번. 번호 매기면서 할까? 1번은 9, 7이 9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더하기. 2번은 여기가 9잖아. 6 곱하기 9 더하기. 3번은 6. 이거랑 이거랑 딱 맞물리잖아. 됐죠? 7이잖아. 7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9, 7이 64하면 다하기. 9, 6, 54. 7, 6, 42. 곱하기 2는. 117. 42 더하기. 159 곱하기 2는. 2, 9, 18. 6, 11. 3, 18.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모이는 거 알겠죠? 전개도. 2번. 오른쪽 중위 매체 전개도를 모른중에서 그리고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인지 구하시오. 요거 뭐. 요거를 중앙에 두고. 그럼 3하고 2잖아. 이게 됩니까? 3하고 2. 그럼 이제 요거 할 때. 실질적으로 요거. 점선으로 해야 되겠다. 점선.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밑면 요거를 2. 요렇게. 요렇게 좀 되죠. 자, 이 옆면은. 옆면은 여기. 옆면 딱 할 때. 요거. 이잖아. 이거. 요거. 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뒤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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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죠. 3 쭉 나가고. 2. 요런식이 되겠네. 그리고 이제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인지 구하셨잖아요. 그죠? 요거 2. 자, 어쨌든 1번, 2번, 3번 구하시고. 두배를 하십시오. 됐죠? 요거 3이고. 요거 2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것도 6 되죠? 근데 요거 3번은 2 곱하기 4다. 곱하기 2.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네. 는. 12하고 4다. 16 곱하기 2는 32가 되죠? 32 제곱센티미터. 3번. 등개도를 접어서 진유민체 모양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의 그 너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럼 뭐. 요점으로 그죠? 3개가 다 모이겠죠? 됐죠? 그러면은. 음. 여기가 11이면은. 접었을 때. 요걸 만약에 밑면으로 하게 되면. 위에 뒷둘펴고. 앞뒤 여기가 2개가 같아지고. 그죠? 맞죠? 될 거잖아. 결국은. 음. 이 길이가 이 길이고.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일 거잖아. 윗뚜껑. 이 길이가. 이 길이 될 거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가 8이면은. 여기가 3이 되네. 그럼 여기가 3 되네. 음. 자. 됐죠? 그럼 1번 구해봅시다. 1번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잖아. 그럼 8 곱하기 9가 되어서. 72가 되죠. 이거 2번 해보자. 2번은. 9 곱하기 3. 27이 되죠. 3번은. 3 곱하기 8. 3, 8, 2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지. 72 더하기. 27 더하기. 24.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99 더하기. 99 더하기 24를 하면. 3. 11, 12. 123 곱하기 2가 되네. 그러면. 246 저구센티미터가 됩니다. 4번. 다음 전개도에서.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건너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여기가.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죠? 맞물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거랑 같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같애.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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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한 꼭지쯤에 모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3개의 넓이면 구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가 4다. 그죠? 4고. 여기 9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여기. 지금 4인데. 이게 4면은. 여기는 4, 5, 2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이렇게 맞물리니까. 여기 2개가. 5 대 5. 이런 식으로 추적해 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했네. 이거 9고. 됐죠? 뭐 여기에 이제 20이니까. 20 더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거는. 9, 5. 45. 4, 9. 36을 해서. 곱하기 2을 하면 되겠네. 이럴 수 있습니다. 추적 잘하셨는데. 이거 어렵다. 그죠? 65죠? 65를 더하면. 11. 101 곱하기 2가 되네. 는. 202 제곱센티미터 됩니다. 5번. 직육면체의 그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자. 요거. 이거. 2, 3은. 6이죠? 요거는. 2, 3은. 6이죠? 7. 7, 2. 7, 2.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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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야. 7, 3. 21. 곱하기 1으로 하면 되죠. 20. 41 곱하기 2는 82 세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 아. 잠시만요. 82 제곱센티미터죠? 좀 착각했죠? 지금 그 넓이 구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3개 구하다가. 다른 제곱센티미터 한거 맞죠? 맞습니다. 그 넓이 좀 구하고 있어요. 제곱센티미터죠? 6번. 오른쪽 직육면체의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진화. 밑면. 밑면은 4 곱하기 8.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곱하기 2. 진화가. 잘못됐네. 세상. 이거는. 4 곱하기 8. 4 곱하기 6. 8 곱하기 5. 진화가 잘못됐죠? 7번. 가로가 5센티미터. 세로가 9센티미터. 높이가 6센티미터인 직육면체의 그 넓이를 구하시오. 5. 9. 6이죠. 5하고 9. 5 곱하기 9. 5 곱하기 9. 5. 45. 9. 6이 54. 그 다음에 이거. 6하고 5. 6이 30. 이렇게. 세면. 이렇게 세면 다 구한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99. 99. 99. 더하기. 30. 10원. 129. 1을 곱해. 298. 2. 4. 258. 제곱Э티미터. 8번. 두 직육면체의 간화 중. 어느 직육면체의 그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ols 거 Resistance? 답을 구하시오. 가 는 8 곱하기 3 다하기 5 곱하기 3 다하기 8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24 다하기 15 다하기 40 곱하기 2는 39 79 곱하기 2는 29 18 158 제곱 센티미터 나는 바로 합시다. 6 2 12 29 18 6 9 54 곱하기 2는 30 30 다하면 84 곱하기 2는 168 제곱 센티미터 됩니다. 몇 제곱 센티미터 더 넓은지죠. 나 가 더 넓죠. 나 가 168 빼기 158 하게 되면은 12 10 제곱 센티미터 더 넓습니다. 9 9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의 넓이가 56 이고 둘레가 30 센티미터 입니다. 30 센티미터 라고 이 직육면체의 그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이랬죠. 예를 들면 56 하고 56은 두 개 있다. 그죠. 56 곱하기 2 둘레는 지금 1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이 둘레를 다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30이라 30이죠. 곱하기 6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26 22 112 더하기 181이 됩니다. 292 되죠. 292 제곱 센티미터. 특이한 방법을 사용됩니다. 10번 가로가 5 센티미터 4 센티미터 즉 6미치 같습니다. 이 즉 6미치의 각 모서리 길이를 2배로 늘린다면 2배로 늘리네. 2배로 늘리면 10이 되고 여기는 22가 되고 높이는 8이 되네. 천근 넓이. 천근 넓이 몇 배가 됩니까 그랬죠. 천근 넓이 한번 봅시다. 천근은 5 곱하기 11 55 더하기 4 곱하기 11 44 더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20 그리고 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99은 119 곱하기 2는 298인 이상 238개곱센티미터가 되죠. 늘린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10 곱하기 22 220 더하기 8 곱하기 22 826 826 8276 더하기 10 곱하기 8 80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이 두 개 더하기 2 2개 더하기 2 2개 먼저 닿읍시다. 300. 300 닿으면 476 곱하기 2가 되고 22 22 22 24 15 24 8 950이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몇 배냐 이랬으니까 952 나누기 238 하면 되죠. 4 4 8 32 3 올라가고 4 3 12 15 45 4 2 8 9 5 딱 4 4 4 4 5 4 Lie 11번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직6면체의 근 넓이가 144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그랬죠 여기가 네모일거고 그럼 이거 6 곱하기 4 일단은거죠 6 3 18 하나하고 여기가 6이니까 6 곱하기 네모하고 3 곱하기 네모를 해서 곱하기 2를 했을 때 144 잖아 이렇게 74 24 이래 놓고 이거는 9 곱하기 네모가 되었죠 9 곱하기 네모 더하기 18은 72 9 곱하기 네모는 72 빼기 18은 4 6의 수를 빼보고 네모는 6 6이 되죠 자 이거 동그라미 하나야겠다 11번 12번 근 넓이가 334제곱센치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5cm 세로가 7cm 높이 이렇게 되었죠 됐고 5 7 네모 자 그럼 이거 5 7 35 더하기 7 곱하기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곱하기 2를 하였더니 334 자 2 나누면 72 13 2 6 2 12 12 7 2 14 7 곱하기 네모 5 곱하기 네모 12 곱하기 네모는 167 빼기 35 더 되고 2 132가 되죠 네모는 132 나누기 12가 되죠 132 12 1 12 12 1 11이다 그죠 11 센티미터가 됩니다 13번 112고 밑에 놓인 면이 정사각형일 때 4 잖아 그러면 4 4 16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이러면 되지 이렇게 놓고 뭐 곱하기 2 는 110 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2 5 12 6 12 그러면 8 곱하기 네모가 될 거고 56 에서 16을 빼면 되죠 이거 40 이죠 어 네모는 딱 보죠 8 5 40 네모는 5 센티미터가 되죠 5가 됩니다 14번 오른쪽 정육면체 전개될 모눈중에 그리고 그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에 찍고 하시오 222 이죠 뭐 이렇게 이거 제일 쉽지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 겉넓이 겉넓이는 이거 4 22는 4 그죠 이게 하나가 4개가 6개 있잖아 2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15번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이거 하나는 18 나눈기 3을 하면 6 6이 되죠 이거 그럼 이거 6 6 곱하기 6이 6개가 있잖아 6 6 2 36 곱하기 6 6 6 2 36 3을 하고 6 38 216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16번 오른쪽과 같은 정육면체의 전개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96 제곱 센티미터일 때 그랬죠 그럼 정육면체가 하나 둘 셋 넷 개니까 하나의 넓기는 196 나누기 4를 하면 되고 4 4 16 4 9 36 그럼 49가 되잖아 49죠 하나가 49이니까 49가 몇 개 있어 49 곱하기 6 6 9 5 14 올라가고 6 4 24 294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7번 가로가 48 센티미터 세로가 36 센티미터인 직사기 모양을 두꺼운 종이를 그리같이 잘라내야 정육면체의 전개둘을 만들었습니다 48이니까 48 나누기 4를 하면은 12 12가 되겠네 36 정육이 정해져요 어쨌든 여기도 12일꺼야 36 나누기 3을 하면 12 맞죠 건너비는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가 6개 있을꺼야 144 곱하기 6 6 4 24 6 4 24 26 6 6 8 86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18번 정육면체의 근육은 몇 제곱 센티미터인가 8 곱하기 8이 6개 있잖아 8 8이 64 곱하기 6은 6 4 24 6 2 36 384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19번 한 모서류의 길이가 15cm 정육미처 모양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주사위의 그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15니까 15 곱하기 15 곱하기 6개 225죠 6 6 5 30 6 2 12 15 6 2 12 14 1350 제곱 센티미터 20번 한 면의 둘레가 44라 그럼 이거 하나는 44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11이죠 11 센티미터 돼 있네 그 넓이는 11 곱하기 11 한 다음에 여기 6개 있잖아 121이죠 곱하기 6은 61은 6 6 2 12 7 726 제곱 센티미터 21번 다음은 찰흙으로 만든 직믹체입니다 이 직믹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직믹체입니다 제일 작은 경우 누구야 16이죠 16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16 여기 16 그 다음에 우리 되었고 뭐 다르게 얘기 되는거지 뭐 되고 이게 16이 돼야지 됐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6개 되죠 16과 16은 256이잖아 6 6 2 36 3 5 5 30 32 3 5 6 12 15 1536 제곱 센티미터 22번 건너비가 96 제곱 센티미터인 자 건너비 한 모셀 기지가 네모라면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한 다음에 6개를 했을 거 아니야 이게 96이라는 소리죠 네모 곱하기 네모를 했는데 6으로 나누면 되죠 6 1은 6 6 2 3 16이지 그러면 4 곱하기 4 하면 되잖아 4 센티미터네 23번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정유면체의 건너비가 600이래 곱하기 6 기어 기어 곱하기 기어 한 다음에 곱하기 6으로 했는데 600이잖아 그럼 100이죠 10 곱하기 10 하면 되죠 10 센티미터가 되죠 24번 건너비가 486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죠 일단은 네모 곱하기 한 모서리의 네모 네모 곱하기 6으로 했는데 4 8 6 나누기에는 6 8 2 48 6인 6 9 9 8 1이죠 네모 하나는 9 센티미터 되고 모든 모서리의 12개가 있죠 12개 곱하기 9를 하게 되면은 9 28 그리고 108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25번 다음 정육면체의 그 넓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정육면체의 그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입니까 지금 이게 이거 같은 일이니까 그 넓이가 그죠 일단 이거 구해되겠다 21 곱하기 15 더하기 15 곱하기 10 더하기 21 곱하기 10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요 지금 6면체 그는 21 15 오히려 520 1 2 315 315 더하기 150 더하기 210 곱하기 2는 210 하면은 360 360 이면은 675 곱하기 2는 25 50 274 15 1350 제곱 센티미터가 되네 정육면체의 그 넓이니까 정육면체는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서 같은 일이니까 같은 일이니까 같은 일이니까 1350 일단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을 하였더니 1350이 나왔잖아 622 15 622 65 30 225 네모는 15 곱하기 15 225 그러니까 15 어 한면에 네비는 225 구했지 이거 네모 곱하기 네모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225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한 모설률은 15 곱하기 15 하면 되니까 15 센티미터 구하면 되지 정글암을 치고 부피가 나왔다 240이죠 그 네비는 몇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죠 네모를 합시다 부피는 네모 곱하기 6 곱하기 5는 240 6 4 24 40 되죠 5 8 네모는 8이 됩니다 이게 8 되고 그 네비는 8 6 2 48 6 5 30 8 5 40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70이니까 118 곱하기 2는 28 16 1인 3 2인 2 23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27번 건널비가 216 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의 네비는 216 나누기 6을 하면 되죠 6 38 36 6 6 이 36 이게 하나가 36 제곱 센티미터죠 그러면 이거는 6 곱하기 6이겠네 6이겠네 부피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16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부피니까 28번 부피가 2352 3제곱 센티미터 이고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 높이가 12 12 이거 간단 소리 잖네 이제 4목 곱하기 4목 곱하기 12가 2352 자 이루 났어요 이루기 12 72 72 72 74 26 22 또 이유로 되겠지 23은 6 25 15 28 16 28 26 5 5 다기 8 다기 8 하면은 21이죠. 21이니까 3의 배수니까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합을 대는데 3이 배수면 3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3으로 또 됩니다. 3 1은 3, 3 9 27, 3 6 8. 196이네. 즉, 네모 곱하기 네모가 196이 되는 것은 네모는 14가 됩니다. 14 곱하기 14가 196이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14, 여기가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 밑입니까? 이랬죠. 그럼 14 곱하기 14 더하기 그리고 14 곱하기 12 더하기, 요거랑 요것도 곱한거. 14 곱하기 12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14, 14, 4, 4, 4, 16 이거 먼저 그죠? 외워야 되는데. 또 합시다. 14, 5, 14, 196 이거 외워야 되는데. 196, 14, 12, 248, 1은 2, 14, 4, 1, 2, 168 되죠? 168 더하기 168 곱하기 2가 됩니다. 여기 가져와서 168, 168, 196 더하기 16, 12, 13, 3 곱하기 2가 되고 12, 1 올라가고, 12, 13, 1 올라가고 5, 532 곱하기 2가 되네. 그러면 4, 6, 1000, 1064 제곱 센티미터 됩니다. 자, 이거 복잡하죠? 29번. 크기와 같은 쌉기나무 72개를 싸던 같은 진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4개, 1, 2, 3, 4, 5, 6개, 6개, 3개, 4 곱하기 6 곱하기 3은, 4, 6, 24 곱하기 3은 72개 맞네. 이 진육면체의 그 넓이가 972, 이 면들이 모여서 972가 된 거잖아요. 모인 것은 앞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모인 이 면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어야 되죠. 4 곱하기 3하고 2를 곱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더하기. 됐죠? 옆면은 6 곱하기 3이죠. 6 곱하기 3하고 또 곱하기 2가 될 거잖아요. 윗면은 여기는 6이고 여기 4죠. 6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2 곱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24이 되죠. 2 곱하기 이거 30이니까 54. 54는 108이 되죠. 그죠? 그럼 이 108의 개의 면이 모여서 이 면들이 다 모여서 972가 되니까 이 한 면의 넓이는 972 나누기 108을 하면 되겠네. 이거 구조 98이 79이 되죠. 9가 되죠. 그래서 이 한 면 이 하나의 면의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9제곱센티미터니까 이게 이게 9가 되니까 하나의 길이는 3센티 3센티 돼야 돼요. 그죠? 한 면의 길이는 3센티가 됩니다. 됐습니까? 3센티가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4개가 되면은 4 곱하기 3이 되어서 12센티미터가 되고 여기는 여기는 6 곱하기 3이 되어서 18센티미터가 되고 높이는 3개니까 3 곱하기 3이 되어서 9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피 넣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2 곱하기 18이 되죠. 12, 18, 826, 828, 9272, 112, 611, 216, 216, 216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ENAz woż Wohnatı zenpiobic chance는 없어요. 끝났게 아니고 216 이게 216 곱하기 9를 해야 그렇죠. 11과 11, 18밖에 못 하고 9를 더 곱해야죠. 9를 곱하면 9, 6, 5, 4, 5, 5, 5, 5, 5, 5, 6, 4, 5, 6, 5, 7, 9, 8, 8, 9, 8, 9, 9, 8, 116, 14, 9, 2, 8, 19, 9, 9, 4, 10, 9, 9, 14, 3제곱센티미터. 아 이건 제일 어렵다 그쵸 이거 오늘 한 것 중에서 자 30번 직육면체를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모두 닿은 것 같을 때 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그 넓이를 갖고 하시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거지 13 13 13 이 뜻이네 부피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13 이니까 13 곱하기 13은 169 곱하기 13 3 9 27 2 올라오고 3 6 18 20이니까 2 올라오고 5 169 하게 되면 2 1 9 7 되네 2 1 9 7 3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 넓이는 이제 뭐 이거 이거 하나의 넓이가 13 곱하기 14 입니다 이게 6개 잖아요 그러면 169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6 9 54 올라오고 6 6 36 41 4 올라오고 6 1 6 10 10 14 제곱 센티미터 31번 다음은 직육면체 위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본 것은 9 9 이 뜻이네 뭐 이렇게 돼죠 그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이거 9 곱하기 9죠 더하기 이거는 9 곱하기 9 곱하기 16 더하기 위에는 여기가 9 곱하기 16 여기가 9 곱하기 16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9 곱 81 다시 9 6 2 54 올라가고 144 다시 144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는 288 288 하면은 369 곱하기 2 는 29 18 62 13 267 738 제곱 센티미터 32번 한 모수리 길이가 3cm인 싹기나무를 빈틈없이 쌓아 만든 입체동입니다 이 입체동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수고 답을 구하시오 싹기나무 1개의 부피 구하기 1개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이건 4개 4개니까 1층에 4 곱하기 4개 있고 2층에는 6 곱하기 2개가 있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16 더하기 4는 20개가 있고 근데 하는게 부피 27이니까 27 곱하기 20을 하면 되고 27 24 24 5 5 540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죠 자 33번 두 증명체 가와 나중 어느 것을 부피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 큰지 풀이 과정수고 답을 구하시오 가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나는 7 곱하기 4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7 4 28 곱하기 6은 6 8이 48 4 올라가고 6 20이 16 16 16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168이 더 크잖아 168 빼기 빼기 25를 하게 되면 43 그러니까 나이가 더 크죠 나이가 43 세제곱 센티미터 만큼 더 큽니다 34번 다음 증개도를 접어서 만든 중육면체의 부피가 960 세제곱 센티미터 네 16 이고 여기가 이건 네모면 이건 네모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높이 높이라 이 음 맞죠 저 요거를 위 위 위 뚜껑으로 사는 거 이거 아래 아래면 되면 그죠 이 옆에 갖다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되겠네 16 곱하기 네모 곱하기 15 를 하게 되면 960이네 그럼 나눠봅시다 5 35 5 1은 5 46 5 9 45 20 그 다음에 36 28 3 40 이 되고 아 16하고 64 이건 딱 4가 되네 4cm 되죠 4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만던 중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 4 더하기 16 더하기 15 가 전부 다 4개씩 있잖아 그럼 이거는 20 하고 35 곱하기 4가 되고 45 20 4 3 12 14 140 cm 가 됩니다 35번 크기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작은 상자 여러개 사 오른쪽과 같은 정육면체 만들었습니다 만던 정육면체의 부피가 1728 세제곱 cm 될 때 작은 상자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건소으로 다가가십니다 일단 작은 상자 한개의 부피 구하기 3 3 3 3 그럼 총 27개죠 그러면은 하나의 부피는 1728 나누기 27이 됩니다 27이 되고 77이 49 18 안되고 6 67이 42 4 올라가고 16 0 18 되고 47 28 47 28 48 10 64 네 그죠 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작은 상자의 한 모서리 길이 작은 상자의 한 모서리 길이 64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똑같은거 3개 곱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죠 4 센티미터가 됩니다 은하네 집에 있는 직육면체 모양 정식장의 바닥은 둘레가 320cm인 정사각형 4 곱하기 4 곱하기 네모가 320이 되었고 네모는 80이 되죠 한길에 80cm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것도 80이 되고 높이가 2m 입니다 이 장식장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 풀이가 한 모서리 길이는 그러면 0.8 미터가 되죠 높이가 2m 이니까 일단은 밑면은 0.8 곱하기 0.8 하고 높이 2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88이 64 64에 0은 2개 되고 0.64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1.28 1.2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37번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거리 중 전개돌을 접어서 직육면체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 만들고 남은 종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불이 가져와서 답을 구하시오 원래는 만난 직육면체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근델비는 7 곱하기 3 다하기 3 곱하기 9 다하기 7 곱하기 9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21 다하기 27 다하기 79 63 곱하기 2는 그리고 다음에는 0 8 이거 90이죠 90하고 21 111 111 곱하기 2는 222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됐죠 16면체 만들고 남은 종이는 20 곱하기 20 빼기 222가 되고 400 빼기 222는 이렇게 되죠 8 71 17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38번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의 넓이가 60 60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높이 네모라면 6 곱하기 네모가 60이 되죠 네모는 10이 됩니다 10cm 되죠 그 네모는 그 네모는 이제 이게 10이니까 10 곱하기 6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60 더하기 60 더하기 40 더하기 24 곱하기 2는 100 124 124 곱하기 2는 248 제곱센티미터 됩니다 39번 직육면체 모양을 두 번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를때 두 조각의 끝 넓이 합은 처음 두부의 끝 넓이 보다 160 제곱센티미터 늘었습니다 두부를 똑같이 4조각을 잘때 두부 4조각의 끝 넓이 합은 처음 두부의 끝 넓이 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났는지 풀이 가지고 다불고 하시오 두부 4조각의 끝 넓이 합은 두부 두 조각의 끝 넓이 합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났는지 구하기 지금 이게 5 18 이미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구하게 되면 한 개 먼저 구합시다 그 넓이는 5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8 더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2을 하면 되죠 50 더하기 40 더하기 80 곱하기 2이죠 90 그럼 170 곱하기 2이니까 340 일단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두부 4조각의 건너비죠 340 이면 이게 두 개가 되면 두 조각이니까 전체 이거는 680 이 되잖아요 68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8이죠 그러면 5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8 더하기 5 곱하기 8에 곱하기 2잖아 25 더하기 40 40 80 곱하기 2고 105 곱하기 2는 25 11 210 제곱센티미터인데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러면 21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84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두부 두 조각의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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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났습니까 840 여기 이제 요거 답은 840 빼기 680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0 6 160 제곱 160 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두부 내조각의 넓이 합은 천 두부의 근육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나는지 고맙시오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천 160 제곱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 160이 됐다 소리잖아요 그럼 이 뺏으면 되죠 160을 즉 처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340에서 160을 빼면 되네 그럼 이건 180제곱센티미터네 됐죠 그러면 내조각에 넣으면 이거는 840입니까 840 빼기 180하면 되겠네 맞잖아요 두부 내조각을 건너려면 처음 두부를 건너면 어 맞죠 840에서 그 다음에 어 맞죠 이거 아 680이네 죄송합니다 680이죠 680 680 그죠 두개 합병 680에서 160을 빼면 0 520 제곱센티미터 있네 그러면 840에서 520을 빼면 되겠네 520을 빼면은 0 이 320 320 제곱센티미터 돼 이만큼 내려야네요 그죠 됐죠 좀 이런거 한 동그라미 치고 어려웠다 그죠 자 40번 미소는 엄마와 함께 직육밀체 모양의 가스텔라를 만들었습니다 미소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는 엄마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고 부피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쓰시오 미소에 너는 엄마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 두 배 만들어 볼래 좋아요 미소 이건 두 배가 아니라 왜요 미소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는 엄마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는 몇 배인지 알아보랍니다 네만의 알맞은 설수는 미소가 만든 가스텔라는 엄마가 만든 가스텔라의 가로 두 배 서로 서로 두 배 높이는 높이도 두 배 만들었죠 이므로 부피는 엄마가 만든 가스텔라 부피의 2 곱하기 곱하기 8 배가 됩니다 아 그렇죠 부피가 두 배로 되려면 자 이렇게 가로 세로는 그대로 두고 높이만 두 배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41번 한 모서리 길이가 1.5cm 정육미체 정육미체 모양 가스텔 8개 1.5 1.5 하여튼 이게 8개 있습니다 가스텔 공기가 닿는 부분이 많아서 습기가 차서 상하기 쉽기 때문에 공기가 닿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쌓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와 나중 공기가 닿는 부분이 더 적게 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의 기호를 쓰시오 그러니까 공기가 닿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되려면은 가 방법으로 쌓은 정육미체 그 넓이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1.5가 2개니까 3이 되죠 그러면 1.5가 4 1.5 곱하기 4니까 6이 됩니다 그죠 하나는 이거 1.5가 되고 그 넓이는 3 곱하기 6 다하기 6 곱하기 1.5 다하기 3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2를 곱해야 되죠 는 3 6이 18 6 5 39 다하기 4.5 곱하기 2 는 27 이죠 27 더하면 31.5 곱하기 2 는 28 23 23 23 23 23 제곱 제곱 되고 나방부부로 쌓은 근 넓이는 이건 3 대중 1.5 곱하기 3 3 3 3 3 3 3 4 3 3 2 곱하기 3이 곱하기 밑면 넓이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면이 6개 있잖아 33은 9 곱하기 6이 되어서 54 제곱 센티미터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공기가 닿는 부분이 더 적게 되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더 많이 닿았습니까 지금 이거 54가 더 적죠 그죠 이게 63이 더 크니까 이게 더 적잖아요 더 적으니까 이거 이거 63이 더 크니까 54 더 적단 말이야 이렇게 63이 더 크잖아요 54 더 적죠 이게 이렇게 그러므로 나아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죠 그죠 더 적게 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잖아요 그죠 63이 됐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보관 방법은 용이하겠는데 제가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